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13일 월요일이에요 벌써 2019년도 이렇게 절반 가까이 흘러왔네요 제가 그동안 주간 운세, 월별 운세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또 나누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시도하는 것은 하반기 운세가 되고요 12개의 띠별로 촬영을 진행합니다 먼저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하반기라고 한다면 12달을 쪼개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미 5월까지 하게 되면 상반기는 다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라고 한다면 그냥 양력으로 쪼갰을 때 7, 8, 9, 10, 11, 12 이렇게 6개월이 되겠네요 저는 사주를 주로 하고 있지만 주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역은 주사위로도 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음량을 표시한 이런 주사위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점사를 볼 거예요 이번 하반기 운세는 주역 타로보다는 이걸 위주로 볼 거고 좀 디테일한 부분을 주역 타로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쥐띠 점사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점사는 이걸로 볼 거예요 쥐띠 점사는 이걸로 볼 거예요 쥐띠 점사는 이걸로 볼 거예요 쥐띠 점사 7월에서부터 12월까지의 흐름을 모두 펼쳐 봤습니다 현재 여름 동안의 3개월 정도의 흐름을 본다면 일단 편안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술의 돈의 선택 손의 태풍 대과 마음은 많이 앞서시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쓸 돈도 많아지고 즐기고 싶은 것은 많아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재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내 욕심과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못 따라가는 형국이 여름 동안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좌절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 못 따라가는 거니까 본인의 일적인 능력이라든가 꿈과 희망이 많이 좌절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로 들어가게 된다면 가을에서는 이제 달리십니다. 꾸준히 일적인 부분이라든가 자격증 준비라든가 어떤 대인관계에 대한 나의 싸움이 한결같고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가을 한절기에는 좀 회복기간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이 회복기간이라는 게 마음에 대한 회복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내 목표치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버시는 분들은 쥐띠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 안 되셔서 힘드셨던 분들은 가을 전에 취직을 하세요. 그리고 취직을 하셔가지고 계속 그 일적인 부분과 나의 어떤 자원부분 이런 걸 밸런스를 계속 맞추실 겁니다. 특히 9월,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쉬는 것보다는 일을 하시는 성향이 되게 많이 보이고요. 몇 년 동안 백수로 지내셨던 분들도 일을 하시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안 좋은 부분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10월보다는 11월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0월, 11월 중에서 이 가을의 절기에서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뜻은 직장에서도 그렇겠지만 친구들과의 소통이 잘 안 돼요.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만들어진 소문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결백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리고 직장에서도 약간 소외되는 흐름이라서 점심을 혼자 드신다거나 그래서 좀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들이 많아져서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는 게 가을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가을 지나서 겨울로 들어가는 흐름인데 겨울에는 또 어떤 게 보이냐면 외출을 잘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겨울에는 그리고 혼자서 즐기는 여가 시간이 많아지십니다. 게임을 하신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림을 그린다거나 혼자서 드라이브를 다니신다거나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혼자서 약간 고립되는 흐름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뭘 배우시려고 수강 신청을 여름과 가을에는 나의 한정된 소스 때문에 못하셨지만 돈이 부족해서라든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하셨던 부분을 겨울에 이제 하시는 거죠. 겨울에 실제로 내가 준비를 해서 많이 배우려고 학원을 가서 수강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금이 충분히 마련이 되셔서 온라인 수강을 신청을 하신다거나 그런 흐름이 보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나 아직까지 모아둔 돈이 없어요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겨울까지도 내가 빚을 갚아야 한다거나 나가야 되는 어떤 학자금이 많다거나 그래서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운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누군가 기회나 어떤 일자리에 대한 기회라든가 아니면 그 수강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원해주는 분이 주변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딱 그 수강비만큼을 지원을 받으셔서 서포트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겨울에는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기 측에 될 거예요. 자격증이라든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직업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겨울에 배우실 수가 있고요. 연애적인 사안도 한번 볼까요. 지금 연애 부분은 제가 전혀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일단 여름에는 연애사적인 부분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조언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뽑는 것들은 전체적인 띠별 운세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개인사안을 보셔야 되세요. 지금 나왔고요. 화택규랑 화수비재라고 하는 괴가 조언으로 나왔어요. 화택균은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뜻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소나 어떤 내 몸적인 부분에서는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뜻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약간 배신을 맞을 수도 있는 그래서 쥐띠분들은 내년 신정에 오기 전까지 인간관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까운 분들에게 너무 속을 털어놓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쯤 됐으면 내가 오픈해도 되겠지 이쯤 됐으면 내가 시작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어떤 목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됐던 기회가 됐던 연애사적인 부분으로 이걸 풀이를 드리자면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가졌고 좋아했는데 전혀 다른 부분이 있었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단점이 있는 거죠. 치명적인.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화수비재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연애가 될 만큼 내 운이 차올라는 게 아니라 아직 부족해요. 나는 정말 애가 타고 열정적인데 그 사람하고 당장 연애를 시작하고 싶고 근데 그건 아닌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그냥 지인 정도? 전혀 이성적인 느낌이 없는데 나 혼자만 짝사랑하고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사업적인 부분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화태귀는 배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속을 털어놓지 말라는 의미고 화수비재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갈고 닦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낯 밑에서 일을 배우셔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혹은 좀 더 공적인 어떤 자격증이나 스펙을 좀 더 쌓으셔서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둬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7월에서 12월까지의 운세입니다. 진띠분들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소띠 진행하겠습니다. 소띠는 제가 주역 동전을 가지고 지금 점사를 봤는데 화풍정 초육효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초육효라고 하는 거는 가장 아래에 있는 첫 번째 효인데 화풍정은 바람 위에 태양이 뜬 상태이고 점점점점 달구어지고 있는 나의 큰 행운을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니 초효라는 거는 시작하는 효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즉 2019년 7월에서 12월에 모든 소띠분들은 들어오는 인연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두 본인에게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서 도와줘야 하는 사람까지도 나에게는 귀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후에 나에게 어떤 기회를 던져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좀 더 자세한 것은 주역 타로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역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은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일단 여름에 들어와 있거든요. 여름에는 일단 뇌화풍으로 시작해서 뇌지에 그리고 가을로 가면서 이제 수천수 가을 중반 중에는 천화동인이라는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화수미제와 이제 택천캐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게 택천캐예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어마어마한 행운이 들어와요. 아까 동전점으로도 나왔겠지만 동전점에서는 들어오는 모든 인연들이 귀인이라고 했잖아요. 터닝포인트가 굉장히 강하세요. 이번 하반기에는 7월에서 12월까지의 주교 운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인별로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 소띠분들은 좋은 흐름을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뇌지에 그리고 뇌화풍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행운과 기회가 들어온다는 뜻이고 이거는 혼자서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는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천화동인은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 협심, 협동을 해서 얻어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화수미제라는 거는 현재 본인의 위치나 본인의 실력 자체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완성되기 직전의 단계예요. 즉 미완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셔야 되는 게 그 사람들 지금 올해 하반기에 들어오는 나의 모든 인연들 나의 인적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게 나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시거나 망설이시지 말고 그분들과 손을 잡으세요. 악연도 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지금 이 오라클 타로카드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본인이 지금 손대고 있는 거는 다 경험이고 다 만들고 있는 어떠한 과정이 있으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즐기고 있는 카드예요. 즐기고 있는 오라클 카드인데 들어오는 인연들도 나에게 해가 되는 인연이 없습니다만 소띠분들은 그냥 즐기시면 돼요. 일도 즐기시고 내가 취미로 하고 있는 거 자체가 돈벌이 수단이 또 될 수가 있고요. 그 사람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랑 같이 한번 일을 해볼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지금 현재 해외에서 이거를 보고 계신 소띠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있는 도시에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변에 좀 떨어진 도시에서 나랑 알고 있었던 그냥 알고만 있었던 지인분께서 내가 있는 쪽에 TO가 생겼으니 한번 건너와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이런 기회가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보다 굉장히 즐거운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연봉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현재 나의 수호천사는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서투른 행동이 아니세요. 조언을 한번 뽑아볼까요? 특히 사업적이나 일적인 흐름 어떤 학업적인 부분에서 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큰 기회가 들어오는 거죠. 자 현재 나온 게 산업이라고 하는 괴랑 음 음 이거는 천둥 아래에 지금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내수에 라고 하는 괴가 돼요. 내수에는 그동안 힘들었던 게 사르르 다 풀리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찬란한 행운이에요. 남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는 내수에는 사르르 녹는다 그랬죠. 해갈되는 부분입니다. 고면하고 힘들어했던 부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도망쳐서도 안 되는 거고요. 외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시고 즐기시면 되는 게 이번 하반기 흐름입니다. 소띠 분들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하반기 운세 자체는 너무너무 부럽고 축하드립니다. 연애사적인 부분은 전혀 지금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심지어 조원에서조차 지금 연애운은 안 나왔어요. 연애운이 강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 장이라도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연애사 쪽으로 대입하기도 조금 사실 좀 애매해요. 이 괴들이 그래서 연애적인 부분은 전제대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이를 넣지 않겠습니다. 소띠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호랑이띠 하겠습니다. 지금 호랑이띠는 제가 주사위를 굴려봤는데 주역 주사위로 저는 검은색을 위로 두고 있고요. 빨간색을 밑으로 두고 있어요. 다른 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풍산점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풍산점의 초요는 구삼요가 나왔어요. 풍산점은 산 위에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물상인데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추가 효를 가리키고 있고 여기서 효는 세 번째 효이기 때문에 멈춰져 있는 산의 가장 위에 있는 괴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 호랑이띠분들 같은 경우에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조금 힘들어서 놓아버릴까? 이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잡먹던 힘까지 다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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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애를 쓰셔야 하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주역 타로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띠의 주역 타로 포리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는데 7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름에는 지난 겨울이나 봄때보다는 좀 많이 풀려요. 많이 이제 좀 상승하는 중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앞에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하지 못하는 조직 생활 중이신 분들은 이 택수군에 있는 괴처럼 많이 짓눌려 있어요. 내 마음대로 정책도 펴지 못할 뿐더러 어떤 답답한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게 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산천대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쌓아온 것도 만만치 않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지난 겨울과 봄에 워낙 타격이 컸지만 이 강한 힘을 어떻게 푸느냐 문제는 이제 가을이 될 것 같아요. 가을에는 지금 제가 쥐고 있는 게 가미수라고 하는 게인데 얘는 되게 안 좋은 게 중 하나예요. 64개 중에서 4개가 안 좋은 부분인데 안 좋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오라클 카드 타르에서도 지금 검을 들고 있는 게 나았기 때문에 물리쳐야 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많이 이 부분을 지금 이 카드를 보시면 다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총대를 매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항변을 하다 보니까 윗사람들의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는 좀 고분고분하지 않은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이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풍정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긍정적인 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화지진하고도 이제 약간 맞물리는 부분인데 화풍정은 그냥 행운이 아니라 이 다음 단계에 뭔가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산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감소가 될 건데 이 감소라는 게 나의 감소가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쪼그라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조직에서 나는 당연히 커다란 행운을 거머쥐기 위해서 탈출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 등급이 맞지 않아서 보통 이직들을 하십니다. 그게 운에서의 포인트인데 끊으셔야 돼요. 오래 일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시던 아니면 사업을 하시던 지금 현재의 조직이 나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게 계속 이 괴의 여기저기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다가오고 행운을 거머쥐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싸운 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현재 본인이 단점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나의 단점이나 조직의 단점인데 한번 조언을 좀 뽑아볼게요. 호랑이띠분들은 연애 부분이 하반기에 거의 안 나왔어요. 연애사적인 부분이 별로 안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개인사적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괴가 이건 좀 다른 뜻하고 다르게 뽑았는데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 평상시에 호랑이띠답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수가 보이거든요. 얘는 지금 이동수에 관한 건데 어떤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나가는 흐름은 아니고요. 큰 조직으로 또 가실만한 흐름이 보여요. 아마 큰 기회가 들어올 것 같아요. 큰 기회가 들어올 것 같고 이동을 하시지 않을까 하반기에 이게 7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운이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자면 현재 조직에서 그대로 참고 계시는 것보다는 이동을 하시라는 쪽으로 조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역 타로의 조언대로라면 호랑이띠분들은 지금 현재 조직에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 12월달까지는 이직에 대한 준비를 하시거나 이직 결정을 해서 움직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현재 불경기이긴 한데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호랑이띠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끼띠 하반기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7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토끼띠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뽑은 주사위 점으로는 하늘 권이 나왔고 밑에는 저는 빨간색을 밑에 두고 있는데 천둥, 번개를 뜻하는 궤가 나왔어요. 그리고 구사요라고 하는 여기는 사요가 나왔는데 구사요라고 하거든요. 천내무망 구사요라는 거는 이번 하반기에 토끼띠분들은 전체적으로 나쁘다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예상했던 어려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계산하지 못했던 게 들어와요. 하지만 휩쓸리지 말고 꿋꿋하게 가던 대로 가시면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흐름은 주역 타로로 보겠습니다. 주역 타로 풀이가 지금 나왔는데요. 우선 토끼띠분들은 내와풍이라고 하는 여름의 출발이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시작하는 여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과 금전적인 부분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시면 하반기 거뜬하게 잘 이겨내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기가 있어요. 앞에 주사위 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시려면 화례서압이라고 하는 나의 결점을 나의 단점 나의 결점 나의 단점을 잘 씹어서 입으로 딱딱딱딱딱 서압 씹어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상도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들어갔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내역풍처럼 완벽하게 갖추어진 재산과 그런 자원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현재 좀 바닥에 있거나 내가 시작해야 되고 끌어올려야 하는 일들이 많은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는 화재진이라고 하는 괴상처럼 가을에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쉬고 계셨던 토끼띠분들이나 앞전에 회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휴직 중이신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는 가을에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만큼은 못할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을부터 일을 하시긴 하지만 예전만큼 내가 뜻을 펼친다거나 잘 나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게 아니라 지화명의처럼 본인의 운 자체가 좀 수고로 들거든요.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이 고니지처럼 내가 어머니와 같은 마음처럼 받아들이고 수용하시고 상대편의 그런 일들과 상황들을 어떤 조직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데 다 받아들이시고 좀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푸셔야 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화재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가 발전을 하고 진전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일단 많이 인내를 하시고 하던 대로 원래 본인 페이스대로 나아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아마 조직 생활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것 같은데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아 라고 회피하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움직인 손발만큼 나한테 어떤 보상이나 소득이 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직을 했는데 이 회사는 마음이 안 들고 다시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 잊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좋은 카드도 지금 한 두 장을 뽑아 봤는데요. 열정 뇌지혜라고 하는 이 천둥번개가 땅 위에 있는 이 열정적인 뇌지혜라는 카드하고 건이천이라고 하는 하늘을 뜻하는 여섯 마리의 용이 지금 달리고 있는 건이천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러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내가 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페이스대로 앞장서고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운을 다지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그냥 운의 흐름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끌려가시면 안 돼요. 본인이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내 페이스 내 주관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고 다른 사람들의 환경과 어떤 소문에 끌려 다니시게 되면 역시 회피하시게 되고 본인의 어떤 단점과 결점이 크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이런 부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단면만 보고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토키띠분들 하반기 힘내시고요. 7워보다 12월까지 운세 받습니다. 토키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착해서 용띠 하반기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용띠분들은 뇌텍김에 초유가 나왔네요. 뇌텍김에 초유입니다. 일단 7월부터 12월까지의 운인데 용띠분들은 지금 뇌텍김이라고 하는 거는 천둥공개 밑에 바다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초유는 가장 아래에 있는 괴인데 음이 아니라 양이에요. 그리고 가장 처음에 놓여있는 효이기 때문에 하반기 용띠분들의 테마가 되는 이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모든 매사에 목표를 두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놓으시면 안되세요. 나쁜 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호의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본인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임원진이죠. 그분들은 용띠분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좋은 점만 보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안심하시면 안 돼요. 긴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감가하고 있었던 본인의 어떤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나쁜 습관이나 버릇 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것 때문에 의외로 신경 안 쓰고 있었던 직업적인 부분에 타격을 입는다거나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붙잡고 있는다거나 어떤 기회나 대상에 대해서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집착을 하고 계시다면 그걸 끊어내셔야 되세요. 나의 큰일을 작은 사소한 부분 때문에 그르칠 수 있는 게 하반기 용입니다. 다 잡은 거를 거의 끝에 예상지도 못하게 내 손에서 미끄러져서 탁 하고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용이에요. 좀 더 자세한 흐름은 주약 타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약 타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용띠분들 하반기 문제인데요. 우선 여름에는 일의 진척이 그렇게 빠르진 않겠어요. 이 천내무망 이라고 하는 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생각지도 못해도 어려움이 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됐고요. 신기한 건 제가 카드를 지금 전에 다른 종류를 세 종류를 섞었는데 똑같은 괴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되게 신기해요. 이 두 개는 그림은 다르고 타로 덱 다르지만 화택규라고 하는 괴상인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좀 대립을 하는 관계가 보이거든요. 몸은 한 곳에 있어도 나와 뜻이 전혀 달라요.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하지만 현지 직업 용띠분들은 잘 하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뜻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는 그냥 목표가 아니세요. 내 인생 통틀어가지고 살펴봤을 때 굉장히 큰 목표고 큰 아 네 지금 뒷부분이 조금 영상이 잘려서 추가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는 그대로예요. 용띠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인이 목표로 한 게 작년부터 크게 있거든요. 이 목표는 아마 2019년 상반기에 크게 이직하신 분도 계실 거고 재취업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본인이 바라던 직장으로 옮기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시고 크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본인의 어떤 고쳐야 되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인정에 이끌려서 끊어내야 될 거를 잘 못 끊어내시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번 하반기에 조심해 주세요. 본인이 착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다가 그게 나한테 해가 되어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현재 하반기에는 많이 갈고 닦고 노력하셔야 되고 잘 풀리는 것보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고통이 수반이 돼요. 그리고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간 화장을 입을 정도로 지금 카드에 보시면 이게 울긋불긋하잖아요. 내가 대여가면서 내가 닫혀가면서 큰 것을 얻는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기 전에 아마 본인의 단점이 되는 일로 크게 망신을 당하시거나 주변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상처받고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별도로 좋은은 제가 뽑지 않았는데 일이라던가 어떤 사랑에 있어서는 즐기셔야 되는 그런 흐름이세요. 너무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잘 가시고 있고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것은 아마 봄쯤에 큰 변화를 겪으셨을 거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입방하에 오르내릴 수 있으니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니까 제가 조언을 좀 뽑아볼게요. 네 현재 조언은 신기하네요. 지금 제가 무작위로 뽑았는데 불과 같은 카드예요. 이게 네트끼미라고 하는 카드거든요. 끊어낼 거는 끊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크게 망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사 조심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한번 놀랄 일은 있으신데 이 놀랄 일이라는 게 아차차 싶을 정도의 놀랄 일이지 실제로 내가 어떤 손해를 보시는 건 없어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낼 건 끊어내시고 그리고 새 출발하실 때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옛날 인연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칼질하세요. 내가 끊어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연락처 과감하게 지우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크게 본인께서 용띠분들께서 물질적인 손해라던가 아니면 직장을 잃는다던가 이런 흐름은 안 보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명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용띠분들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뱀띠분들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먼저 주사위로 뽑아봤습니다. 수택절 상육효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보호를 받는 입장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자원이라던가 어떤 사업적인 부분부터 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흐름이 보여요.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갖고 있는 규모를 많이 줄이셔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물론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졸라매셔야 되는 그런 전체적으로는 외적으로 활발한 모습이 아니라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역 타로의 흐름을 좀 더 볼게요. 뱀띠분들 뱀띠분들 흐름 나왔습니다. 현재 산천대축 부터 나왔고 여름의 흐름을 보면 산천대축 풍천소축 그리고 내산소 가라고 쭉쭉쭉쭉 나오는데 멀리 내다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듯이 눈앞에 있는 당장 닥쳐있는 일들을 먼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내내 그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고 현재 가을로 넘어갔을 때는 판단이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서투르게 행동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산소목이 나왔는데 아직 내가 그것을 잡아채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간이산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잠깐 베이스 캠프 세럼 머물러 있는 부분이 거든요. 현재 상태 내 눈앞에 있는 가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을에 가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겨울 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더 잘되기 위해서 내년을 기약하기 위한 어떤 고통이 좀 있어요. 그 고통이라는 건 더 잘되기 위한 흐름이기 때문에 내 껍질을 깨고 내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고통이 없을 수는 없죠. 아마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를 잘라낸다거나 큰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작은 것을 희생을 시켜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께서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확률적으로는 직장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오라클 카드에서 잘라내야 된다는 흐름이 나와서 아마 도마뱀이 보통 위기에 놓이면 꼬리를 자르죠. 그것처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혹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확장보다는 갖고 있는 걸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내 동료와 내 자리를 아마 인사이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아야만 하는 그런 좀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실적들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라인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까지 내가 챙겨줄 수는 없고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장 위에 있는 직속 상사에게 아보를 떨어야 되고 그냥 아보를 떨고 그냥 평범한 직장생활 라인이 아니라 회식자리까지 내 사비를 털어가면서 쫓아다녀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흐름이 아니라 정말 지금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타 지방으로 정근을 갈 수밖에 없다거나 연봉을 깎아내면서 까지 내 연봉이 원래 얼마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할까 그만둬야 할까 아니면 좀 그렇지만 내 커리어를 위해서 좀 더 견뎌보자 라고 해서 그 직장으로 전출을 가는 거죠. 공고퇴사를 당하느냐 아니면 지방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나는 일단 이 커리어를 유지하겠다. 이런 선택권이 아마 가을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서 겨울 직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직을 배신하지 못하고 지방 전출을 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성장하는 단계예요. 지금 이 오라클 카드도 같이 나온 부분인데요. 손해가 절대 아니거든요. 살아남으셔야 해요. 뱀띠분도 오래 살아남으셔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견디셔야 됩니다. 더 큰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조언도 한번 뽑아볼게요. 확장보다는 갖고 있는 걸 유지하시고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버티셔야 하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지금 신기한 게 두 장을 제가 연달아 뽑아봤는데 이거는 가미수라고 해서 위아래 물을 뜻하고 어떤 대비할 수 없을 만큼 큰 연타에 가까운 어떤 위험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산택선이라고 하는 게인데 에너지라든가 어떤 나의 기회나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감소하는 부분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연봉이 이만큼 벌었으면 이만큼 줄어요. 다운되는 거죠. 내가 그만큼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왔던 회사다. 기본급은 적절한 인센티브가 많았는데 그 인센티브 줄어들어가지고 아이고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놓여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리 좋은 일들은 없어요. 그래서 버티셔야 하고 이런 아픔들을 참아 내셔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을 위한 잠시 동안의 멈춤이 있는 부분이므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하기 위해서 뱀띠분들은 눈앞에 있는 실적들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애정운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뱀띠분들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띠분들 2019년 하반기 7월에서 12월까지 운세입니다. 아 지금 나왔고요. 네. 말띠분들은 현재 하반기에 대해서 간이산이라고 하는 멈추는 운이 나와 있어요. 음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상요가 나왔는데 이미 잘 되기 위해서 잠깐 쉬는 단계예요. 잠깐 쉬는 거 거의 다 오셨어요. 거의 다 오셨고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띠분들 에 대한 돌아오는 테마에 대해서 리턴에 대한 걸 강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거의 다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쉬셔야 돼요. 지금은 조금 에너지를 아끼셔야 되는데 이거 거의 다 오셨는데 레벨 9 정도? 레벨 12 전체 단위라고 한다면 레벨 9나 9.5 단계에 계세요. 거의 최고에 오르셨고 현재는 굉장히 조용한 단계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쉬는 것도 혼자 하셔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고 북적북적한 곳에 가시게 되면 오히려 그 에너지를 뺏기세요. 혼자 집중하셔야 되고 명상을 하시던가 아니면 조용히 글씨를 쓰시던가 집중하시는 어떤 공예 작품에 열정을 하신다거나 음악을 들으신다거나 공연 관람 가시는 건 괜찮아요. 혼자서 영화를 보신다거나 이런 종류의 휴식이 필요하시고 이 휴식은 철저하게 휴식을 위한 휴식이 되셔야지 이것조차도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세컨드 잡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쉬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다음 단계를 위해서 거의 다 오셨어요. 좀 더 자세한 흐름은 주역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말띠운드 주역탈호 흐름 펼쳐봤는데요. 현재 여름에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본인이 먼저 움직이지 않더라도 누군가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역시 여름 시기예요. 여름에 뇌아폰뿐만 아니라 수화기제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안정권이세요. 해놓은 것도 없고 현재 저는 쉬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역시 안정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일 없을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뭔가를 배우러 다닌다거나 뭔가를 준비를 하시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나 자신이 원해서 그것을 선택을 했는지를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풍고라는 것은 만남인데 지금 보시면은 뭔가 에로틱한 대기 때 있죠. 이 천풍고는 굉장히 매혹적인 끌림이 있다는 부분인데 이 끌림은 좀 위험한 쪽이에요. 현재 손대고 있는 분야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시 누군가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거액을 현재 쓸데없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여름의 흐름은 아니고 이게 여름의 흐름은 아니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가을이에요. 가을에 들어서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흔들림이냐면 선택을 잘못해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재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엉뚱한 곳에 쏟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으로 인해서 인입되는 부분이라 어떤 사람의 소개로 잘못된 회사에 들어간다거나 혹은 어떤 분의 말에 속아서 어떤 분의 과대 포장된 어떤 소개의 말에 잠깐 혹해서 어딘가에 손을 대시는 거죠. 사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커리어에 잠깐 내 커리어에 전혀 관계없는 회사인데 들어가서 일을 하시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또 나와서 커리어가 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화맹이라는 데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의 운이 해가 지듯이 잠깐 운이 가라앉는 거예요. 원래 잘되기 직전에 좀 약간 어두운 그림자같이 드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나는 힘들었으니까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면서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현재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있는 심리적인 상황도 보여요. 그리고 주변에는 나의 눈을 흐리게 하고 나의 귀에 달콤한 말만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하세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동을 결정하시기에는 굳이 좋은 때는 아니세요. 이사라던가 이사라던가 어디 떠나기 위해서 가시는 부분들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쉽게 결정하지는 말아주세요. 현재 선택손이 또 좋은 카드로 나는데 거의 다 오기는 했으나 잠깐 일시적으로는 내가 아까 뽑았던 제가 뽑았던 괴 자체가 간이산이었기 때문에 멈춰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가지로 에너지나 어떤 자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다운되어 있고 의기수침이 있고 특히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단 말이죠. 하지만 월별 문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또 겹치는데 택화역이라는 거는 개혁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나답지 않은 결단성을 좀 보이셔야 돼요. 이불부터 먼저 계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분들 너무 정적인 생활만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좀 선선할 때 해가 뜨기 전에 한 30분 정도라도 집 근처에 산책을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해가 지고 나서 해가 지기 직전이나 약간 산들선들 하잖아요. 기온이 각각이 떨어져요. 그때 좀 집 근처에 30분 정도 운동을 하신다거나 움직이세요. 움직이고 머리에 현류가 돌아가도록 하시게 된다면 뭔가 다른 아이디어들도 좀 무궁무진할 거고 요즘 특히 불경기긴 한데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돈을 벌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보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무궁무진한데 선택된 사람들만 아이디어를 끄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거를 아 나도 해볼까 라면서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거든요. 말띠분들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실천 난 이건 못해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무서워 이렇게 하지 말고 일어서서 움직여 보세요. 실천을 하시라는 게 바로 요번 하반기의 조언입니다. 7월달부터 12월달까지에요. 네. 그럼 말띠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양띠 7월에서 12월까지 하반기 운에 대해서 주역점을 지금 던져봤는데요. 지금 제가 펼쳐놓은 것은 어긋날 간이 두 개인데 간이산 사묘라고 하는 세 번째 효 교회입니다. 간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에 더 잘 되기 위해서 잠깐 운이 멈춰 있는 거예요. 잠깐 쉬어가는 거고 이 사묘 이 세 번째 것은 전체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의 방해가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그래서 맞서 싸워야 하지만 명백한 그 대상의 방해가 맞지만 차분하게 행동하셔야 되고 전략을 짜서 화를 내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주역 타로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주역 타로 카드 시작하겠습니다. 양띠분들 여름의 운세는 지긋지긋했던 인연들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계속 괴롭혀왔던 왕따를 시켰다거나 소외를 시켰던 대상 무리들 이분들과 이분들과 정식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름에 그랬습니다. 여름에 이러한 다툼의 운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이미 지금 뼈대를 갖추고 계신 분들이 양띠분들이시기 때문에 운이 상당히 좋아요. 이분들한테 질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주사위 점에서는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나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거나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현재 본인이 들은 말대로 내가 뱉어낼 수 있는 운이거든요. 들어온 대로 나가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나한테 험하게 대했다? 그럼 나도 험하게 칼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름보다 가을까지 운입니다. 그리고 현 조직에서 내가 다른 조직으로 이동을 깨우고 있다면 이번 여름의 분쟁이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되겠죠. 맞아요. 현재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역시 나도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가 있고 그게 행동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어쨌든 전환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올해가 아니라 사실 더 좋은 거는 양띠분들한테 내년이에요. 근데 그 내년에 대한 운은 올해 동지 때부터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쯤부터 해서 보상을 받으세요. 큰 보상을 받으실 거고 그런 보상을 받으시는 부분이 현실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꿈만 꾸고 있었다면 이제 꿈이 아니에요. 헤쳐나가실 수가 있는데 조언을 좀 뽑아본다면 지금 두 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단 첨풍고와 내수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첨풍고는 하늘 밑에 바람이 지금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해서 하늘로 가는 부분이고 뇌수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이 눅눅듯이 녹는다는 뜻이에요. 이번 하반기에 들어오는 인연들을 잘 눈여겨보세요. 내가 내년에 계속 만나야 하는 인연인지 아니면 올해 여름에 지금 분쟁을 해서 쳐내야 되는 인연들이 꽤 있어요. 그 인연들은 이제 앞으로는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인연들이에요. 끊어내셔야 되는 인연이거든요. 여름에는 이러한 좀 칼질을 하셔야 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양띠분들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소문에도 휘둘리시고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작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띠분들은 올해 좋은 인연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인연은 올해만 유지된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예외적인 건데 올해 하반기에는 그동안 좀 쇼핑도 많이 하시고 뭔가 과소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끼셔야 됩니다. 내년에 좋은 운을 대비해서 내가 써야 될 곳에 돈을 좀 모으셔야 돼요. 허튼 데 돈 쓰지 마시고 모으시고 인연도 잘 판가람하셔서 함부로 사람 사귀지 마시고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인지를 구별을 하시고 약간 좀 가위질을 하세요. 가위질을 하시고 카테고리 정리하듯이 이 사람들의 대한 목록을 좀 마음속으로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양띠분들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원숭이띠 하반기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원숭이띠는 고니지 2호가 나왔어요. 고니지 2호는 고니지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땅을 즉 대지를 나타내는 괴인데 밑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6, 2호가 나왔다는 것은 너무 욕심이나 어떤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게 과하면 안 되고요. 그냥 뭐든지 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올라가야 돼요. 뭔가 성장의 운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주역 타로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숭이띠 분들 주역 타로 결과 나왔고요. 신기한 건진군 카드 두 개를 섞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풍승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나왔거든요. 현재 여름부터 가을에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요에서 강제로 이직이 되거나 아니면 이동이 되거나 강한 이동수가 일단 확인이 되고요. 그 대상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가는 이동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현재 원숭이띠분들은 텍사나암이라는 괴를 봐서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주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원숭이띠분들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저도 원숭이띠래요. 하반기 오늘 제가 본 건데 여름보다는 현재 좀 놀랄 일이 겨울에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겨울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오늘 보는 거기 때문에 11월 중순, 하순 그리고 12월달까지의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뚜벅뚜벅 혼자서 잘 헤쳐나가실 것 같지만 각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각성을 하시게 될 것이고 긍정적으로 그동안 잘 헤쳐나가셨는데 전혀 다른 자아로 태어나실 겁니다. 연예인의 운이 기다리고 있네요. 연예인이 되실 것 같아요. 이동운이 되신다고 한다면 새로운 조직에서도 상당히 인싸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애정운도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다른 띠들에서는 지금 별로 나오지도 않았던 애정운이 들어와 있고 화풍정도 나왔고요. 지금 보면 지금 보면 두 개 보이시죠? 하나는 누군가를 따라가셔야 돼요. 아마 조언을 해줄 연장자나 노련하신 분이 나타나실 것 같고요. 이건 뇌화풍인데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천재기입니다. 두 개가 조언이에요. 누군가를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 혼자 하시는 거에 뭔가 빈틈이 많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짜잔 하고 하반기에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을 믿으세요. 다른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용암이 끓고 있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지지 마시고 누군가의 어떤 지적이 있더라도 그것은 잘 되기 위해서 받는 조언이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원숭이띠분들 굉장히 좋으시네요. 하반기 힘내시고 힘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닭띠 2019년 하반기 문제 보겠습니다. 네 지수사 상요가 나왔네요. 지수사 상요입니다. 네 지수사 상요는 땅 밑에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물 아래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지금 있다라는 의미인데 본인은 현재 장수예요. 지금 닭띠분들은 전쟁터에 나간 장수에 해당이 되고 나를 믿고 지금 따라 나온 수많은 병사들이 있어요. 그 병사들에게 전쟁터에서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괴상입니다.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밀어주고 나를 응원해줬던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게 되는 그런 괴상으로 확인이 돼요. 전체적인 지수사는 전체적인 뜻은 물 밑에 병사들이 있는 거니까 그 땅 밑에 있는 물은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의 책략을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을 치는 게 아니라 명본이 있어야만 승리를 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닭띠분들은 하반기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역 점사로 볼 때는 이 상요라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효이기 때문에 지수사의 완성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의미거든요. 일단 나를 밀어주고 이끌어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는 건 맞겠죠. 자세한 것은 주역 탈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주역 탈의 흐름으로 카드 나왔습니다. 닭띠분들 지금 먼저 여름부터의 오늘 좀 봤는데 조직 생활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 그 조직에서 부패한 세력들 혹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절연을 뜻하는 괴가 났어요. 산풍고는 그 사람들하고 멀어지고 내가 회복기를 갖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택내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는 부분인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는 이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닭띠분들은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연장자나 우두머리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힘들어하고 본인이 갈증을 느꼈던 부분에 있어서 여름 전까지는 해갈이 되실 것 같은데 문제는 가을이에요. 가을에 들어서 닭띠분들은 산지 밖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 와장창창창창하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뭔가 준비해왔던 일이 없을 가능성도 있고 재취업이라던가 아니면 좋은 이동 이사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청약이라던가 여러가지가 있겠죠. 개개인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산지 밖에는 64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4개에 속하는 괴상인데 말 그대로 와르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양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음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아서 이 가을에 좀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준비해왔던 일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무너진 흐름과 같이 해서 나의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금전일 수도 있고 준비해왔던 일도니까 학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화수미제라고 해서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뿐더러 나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준비가 많이 부족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티분도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가을에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서 되게 힘들 수가 있고 이 무너진 거를 좀 긍정적으로 딱딱하고 일어나지 못하시면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의식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여기 이걸 보시면 일어설 수 있거든요. 본인이 일어설 수 있고 충분히 강한 분이세요. 닭디분들은 그리고 앞날에 대한 성견 지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는 가을쯤에 들어올 거예요. 10월에서 11월 그리고 주변의 압박이 상당히 심합니다. 좋은 카드를 뽑아봤는데 넘어갈 수 있다고 하세요. 넘어갈 수가 있고 지금 보면 외부의 압박과 어떤 짓눌리는 부분이 되게 심해서 내가 기를 못 쓰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본인은 혼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겨내실 거예요. 풍수애처럼 이겨내실 거예요. 풍수한 풍수한 처럼 이겨내실 건데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긴 보면 지금 혼자서 막 이겨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세요. 내가 뚫어야 되는 것들 내가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 너무 센데 나를 밀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좀 기대셔도 되는 시기예요. 하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연인일 수도 있어요. 닭디 분들 지금 곁에 계신 분들께 되게 의지하셔도 되는 시기입니다. 힘내시고 내년 신년이 오기 전까지 닭디 분들 이번 고비 가을에 들어오는 고비를 잘 이겨내세요. 닭디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열한 번째 띠 개띠 7월에서 12월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띠 분들은 하반기에 태풍 대과 오효라고 하는 교회가 나왔어요. 자세한 건 주역 타르를 봐야 되겠지만 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꿀태에서 들어온 거고 바다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들어온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바다나 연못 같은 그 밑에 있다는 얘기고 1번부터 6번까지의 효 중에서 오효라는 것은 완성되기 바로 직전의 부분이고 욕심이 크다는 뜻이기도 해요. 태풍 대과 뜻 자체가 그런데 너무 욕심이 지나쳐서 내가 기대를 했던 건 A였는데 사실은 다른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B라는 회사에서 A라는 회사가 싫어서 옮겼는데 B에서는 더 강한 직속 상사가 기다리고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연봉만 보고 이쪽으로 옮겼는데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업종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니까 탄탄하지 못한 회사였던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기대치와 전혀 다른 예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개띠분들은 또 어떤 거를 예측하지 못해서 힘들어질 수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역 타로카드 나왔고요. 이제 포리를 들어가겠는데 개띠분들은 제가 타로카드를 두 가지를 섞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게 또 겹쳐서 나왔어요. 이럴 땐 좀 신기해요. 활에서합이라고 하는 괴가 두 개가 종류는 다르지만 같은 게 나왔거든요. 활에서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나의 버릇 이런 것들을 서합 입으로 씹어서 고친다 이런 의미가 사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주사위점으로 먼저 나왔던 택풍 대과 그 택풍 대과도 주역 타로카드로 한 번 더 나왔어요. 여름부터 지금 가을로 흘러가는 부분을 흐름을 좀 보다 하면 여름은 아니고 가을에 들어서 뭔가 좀 강한 대립이 있을 예정이에요. 개띠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천화동인 같은 경우는 이동수도 보이거든요. 이동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늘 밑에 어떤 불기운이 있고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가라고 한다면 새로운 직원을 뽑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 뜻을 같이하는 팀으로 내가 이동을 하거나 그런 흐름에 내가 동참을 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택풍 대과라는 것은 욕심이 좀 지나치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크게 지나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여름부터 시작일 거예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큰 이동에 바람이 불고 그리고 일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바쁜 와중에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 대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조직 안에서의 대립이라기보다는 나와 회사 간에 대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대1의 대립이 아닌 거죠. 공정한 상태의 대립이 아니라 내가 힘겨운 조직과 그런 환경과 싸워야 된다는 의미로 읽혀지고요. 그게 아마 가을의 어떤 큰 흐름일 수 있어요. 이 이동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혼자 개인이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이동이 아니라 아마 회사 합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매출이 저조하거나 그러면 다른 회사 쪽으로 합병이 되죠. 인수가 된다거나 그런 흐름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실적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개띠분들은 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게 균형이 깨져서 들어온다는 건데 조언도 뽑아볼게요. 네. 조언나왔고요. 지금 태위텍과 하지진이라고 하는 조언나왔는데 조언나왔는데 내가 머물고 있는 조직에서 내가 발언을 할 수 있어요. 활해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부당한 것을 고치는 궤도 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어떤 부당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의미이기도 해요. 당당하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게 있다면 내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좋은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안이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은 나와 즉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회사와 나의 싸움으로 이게 번질 수가 있겠고요. 지금 좋은 개로 나온 게 바로 태위텍과 화재진인데 화재진은 점점점점 좋아진다는 의미고요. 태위텍이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것 쪼쪼쪼쪼 흐르는 냇물이 큰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바다와 바다가 모여서 결국 큰 바다가 되거든요. 개띠분들은 결국은 이 시끄러웠던 병합의 순간을 이겨내고 내가 가고자 하는 팀 이동을 이룰 것이고 혹은 그 안에서 어떤 복지라던가 꼭 조직 이동이 아니더라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이렇게 레벨이 있었다면 결국은 9나 10까지는 가지 못할 거예요. 내가 선택했던 내가 가고자 했던 거는 욕심이 너무 커다는 게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거는 9나 10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말에 뚜껑을 열어보니 8이나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전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좀 실망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노력에 대한 보상은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개띠분들을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개띠분들의 노력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개띠분들 정말 힘을 많이 썼고 그리고 자기 희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조직에 대해서. 조언 까지도 모르게 열어봤고요. 연애온 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나오질 않았어요. 연애온 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 않아서 이거는 개별론 으로 따로 보셔야 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 해 주시고 전체 운에서는 별도로 언급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억지로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개띠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돼지 7월 에서 12월 까지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지택님 3효 가 나왔네요. 지택님 3효 입니다. 돼지띠 분들 지택님 6,3효 가 나왔는데 6,3효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일이 좀 있어요. 돼지띠분들 내년에 어떤 위기가 들어오기 직전에 현재 올해 하반기 7월 에서 12월 까지는 돼지띠분들 약간 소강상태 세요. 안 좋은 소강상태 가 아니라 약간 태평기라고 한 안풀리던 일이 일시적으로 소강이 되는 거니까 잠깐 풀려요. 잠깐 잘 풀리는 거예요. 영원히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잘 풀린다는 부분이고요. 어떤 일을 접어야 한다면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어떤 좋은 기회가 남아있다. 아직 나한테는 한자루의 칼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흐름은 주역타로의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역타로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역타로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돼지띠분들은 여름부터 가을, 겨울 통틀어서 살펴보면 여름에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줄어들어요. 여름에는 에너지가 줄어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지는 않아요. 일단 모든 게 갖추어진 상태고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세요. 전체 돼지띠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여름부터 소강상태 쭉 내려가요. 매출이 급강한다거나 일정에 실적이 떨어지겠죠.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사업가 분들이 타격이 있으세요. 여름에 힘드실 것 같은데 살펴보면 이 부분은 수택절 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수택절 이거든요. 이 수택절 이라는 거는 외부의 어떤 제약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압박감 환경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뭔가 그 조직에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는다거나 혹은 사업가 같은 분들은 시장성이 많이 떨어진 물건 때문에 좀 골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정부지원도 좀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가을에 쭉쭉쭉쭉 미루어뒀던 가을에 그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무슨 결정이냐 어떤 영업장을 갖고 계신다면 그 영업장을 결국은 가을쯤에 매매를 하시고 물러나오는 거죠. 또 직장인으로 비유를 해드리자면 직장인분들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추석 바로 직후에 추석 직후에 드디어 그 회사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11월달 12월달 들어서는 간이산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해서 드디어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가게를 매매를 하시거나 사업장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하나 잠깐 속은 상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만의 힘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외부의 서포터가 있을 겁니다. 조상님이라고 할게요. 돌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오라클 타로 카드로 또 뽑아본 건데 사업장을 옮기시는 분도 그렇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 자기 살 깎아먹기 식의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윤을 보고 이득을 보고 충분히 값을 제값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떠리 상품처럼 내 살을 잘라서 파는 거죠. 그리고 이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거의 1년 넘게 혹은 몇 년간 질질 끌어왔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걸 드디어 이번 가을에 해내십니다. 늦어도 11월 늦어도 빨라도 10월 이때 이루어질 거고요.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태풍 대가와 천내무망이라고 하는 게 나란히 나왔네요. 태풍 대가가 태풍 대가가 태풍 대가는 바다 밑에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바라고 있었던 기대치가 훨씬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원래 팔고자 했던 게 1억이다 그런데 1억이 안 팔렸어요 가격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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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서 거의 5천만원 6천만원 근처에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아니면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천내무만 같은 경우도 본인이 바라고 있는 잘되는 시기 그 시기는 아직 멀었어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림이 많이 더딜 수 있겠지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봄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겨울이 길게 길게 느껴지실 부분도 있을 거고요 데시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애정운은 전체 띠에서 일단 이번 하반기 운세 쪽에서는 거의 나오지를 않아서 특정띠 외에는 돼지띠도 별도로 전체 띠에서는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개인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네, 부족한 상담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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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